안녕하세요 작곡가 빨간머리앤입니다. 이번에 제가 8주 완성 작사 교재 1, 2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작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창의적인 가사 작성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체계적인 학습과 실용적인 안내서를 만나 다채롭게 표현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면 수업을 위한 강의 교재로 8주 완성 작사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해보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피드백을 원하시면 1회 수강권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요. 애니아기 컴퍼니 홈페이지에서 구매 인증 후 신청해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우리 꼭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